다음 소식으로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니 베이스 측 하고 주고 받았던 내용만 전했는데요 내용 전달하면서 예전에 봤던 3d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전달받은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추가로 3d 이미지 2장을 보내줬습니다 이전에 공개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이미지죠. 그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 베이스 이니 베이스 이건가? 이겁니다. 단자형하고 복자형 이미지 각각 한 장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세부 디테일은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이전에 봤던 그 F-16 모델링에다가 이제 이 모장 패턴만 달라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살짝 보여줬던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F-16 3d 모델링에 장착된 이미지는 이게 처음이에요. 요거 메버릭 미사일만 단독으로 3d 모델링 된 걸 지난번에 보여줬었는데 그때 같이 봤었죠 이렇게 장착된 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메버릭 관련된 어댑터 달린 상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AIM9X 사이드 와인더가 처음으로 3d 이미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AIM9X 쭉 옆에는 사이드 와인더 9LMO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반대편 쪽으로 가면 네 모장이 달리지 않은 TER 트리플 이젝터 렉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TER 노란색은 또 애칭인 것 같은데 어허 네 하튼간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보면 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왼쪽 주위를 보면 하푼이 달려 있습니다 AIM84 하푼 오우 하푼 그리고 네 여기는 또 윙티브에는 9X가 달려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복자형 이미지를 보면 네 네 지비유계열 폭탄이 있고 암남 120 C C C고 밥통에다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두 장을 더 보내줬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추가 이미지를 더 보내줬습니다 기대한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뭐 대화 나누고 오케이 하고 딱 끝났는데 네 요거 하고 요거 네 요거 복자형 캐노피가 열린 상태이고 네 눈에 딱 띄는게 있죠 보딩레더 하하하하 보딩레더 어 이거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러니 Sure 어 들어가 라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단자형에도 들어가겠죠 네 단자형에도 네 보딩레더 네 복자형 네 보통 이게 보딩레더가 들어가면 하나만 넣어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두 개를 넣어주는 키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증션 키트 중에서 대부분은 요거 빼는데 일단은 네 자 이렇게 되어있고 absp 그거는 대만 사양이 아니라서 아니죠 대만 사양이라서 없는걸거에요 요거 여기 뭐 달려있는거 요거 말씀하시는거죠 인티에크 쪽에 대만은 그 사양이 없을걸요 옵션이 근데 그것도 준비를 할거에요 다른 바리에이션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 이미지에서 깜짝 놀란거는 보딩레더가 두개씩 들어가는거고 네 엔진 노즐 네 이렇게 잘 되어있고 네 스피드 브레이크 에어브레이크 열린 상태 세팅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그 이전 최종번 3D 이미지에서는 캐노피가 닫혀있는 상태의 이미지라서 조종석 내부를 좀 자세히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열려 있죠 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전방 계기판 쪽 네 전방 계기판 쪽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애칭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겹벽 같은거 요걸 얇게 뽑기가 조금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허드 프레임도 애칭을 좀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요거 요 부분인거 같애요 요 부분을 애칭으로 사용하는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재창 부품으로 제작을 했을 때 글레어 실더 안쪽 디테일도 이렇게 나올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민자일 수도 있어요 깨끗한 민자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요런 디테일을 넣어 준거구요 네 이런식으로 넣어 준거고 복자형은 그게 안 들어가는 상황인거고 네 이런식으로 최종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좀 전에 첫 번째 봤던 단자형을 뒤집은 것 같은데 하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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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깜짝 놀란게 요 9X거든요 벡터 노즐 안쪽에 노란색 보이시죠 애칭을 좀 쓴 것 같아요 기존 부품에다가 뭘 또 추가를 한 것 같애 네 뭘 또 추가를 한 것 같애 그리고 하푼도 뒤쪽 노즐쪽도 그냥 민자는 아니구요 민자 아니고 그 다음에 이 9X가 좀 더 선명하긴 하네요 여기 벡터 노즐쪽에 뭔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버릭 또 뒤쪽이 보면 조금 복잡하거든요 매버릭 노즐쪽이 그것도 인젝션 부품으로 잘 재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이게 뒤집은 상태에서 봤을때 디테일이 추가된거가 뭐냐면 요거 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그 주익 양쪽에 장착하는 연루땡크하고 연결되는 부분일거에요 이것도 타면은 그냥 패널라인으로 재현했을 것 같은데요 요런 것들도 네 지연을 해놨다 해놨다 자 그리고 요거 두 이미지를 추가로 보내 주면서 멘트가 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이 많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많긴 많죠? 네 그래서 이대로만 나오면 대박인데 근데 또 이제 실제로 금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출된건 또 다를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뭐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 중간 단계별로 체크하면서 정식 발매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F-16이 맨 처음이면은 아이 뭐 그래 한번 발매해봐 이렇게 얘기했을텐데 지금 얘네가 쏘이 33호, 쏘이 20K를 제일 먼저 발매를 했기 때문에 그 키트를 보면 이제 얘네가 그냥 허풍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신생 메이커가 그 정도 만들 정도면 엄청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면 가격이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걸 다 넣어주면 어... 좋긴 한데 가격이 또 소위 33호 급이 되는게 아닌지 이런 또 불안감이 좀 있긴 합니다 이렇게 3D 이미지 거의 최종 본인 3D 이미지 4장을 또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니 베이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음 이번 여름에 금형 제작 끝나고 이제 시사출하는 걸 목표라고 얘기 했으니까 금형 제작 잘 돼서 좋은 키트 빨리 받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연말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 베이스 소식을 전해 드렸구요